자 뽑아봐 좋아한게 됐을몰라 이번엔 오늘의 메인 봐봐 봐봐 케냐 작년부터 바뀐거 구할때가 되기는 했는데 그건 아직이고 근데 얘는 해도 좋아 그 모리셔스 일루피 그 왕개는 가져가도 좋아 2004년 안돼 2004년 있을거 같은데 이거 67이네 얘는 해도 돼 이렇게 하자 이거 필요한걸 넣어놔 여기 필요 없는거 내가 안된다는거랑 웬만해선 동카리비를 봐야지 이 사람아 동카리비를 몇년이야? 15년이네 두개야 들어봐봐 두개야 두개니까 물어봐 두개니까 좀 더 나은거? 그래 하나는 와야지 그 사우디도 두개니까 잡으라고 사우디 위에 두개라고 오늘 하나 업데이트 해볼까 아 뭐가 떨어져 난 진짜 누군가 여기 위선이 왜 여기 노래 랩핑 흔적이 좀 있네 그러면 그런거 그거는 내가 가져가지 이거 봐봐 또 아 이거 어제 슬로페니아가 아 기다려봐 그걸 잘 보라고 일단 놔봐 내가 두개면 내가지만 하나인건 곤란해 아 이거 뭐야 15 일단 꺼내면서 봐봐 11이랑 15 다른건데 15가 없지 11은 있을거 같고 15가 없네 알았어 96 96 이런건 너무 흔해서 안말한다 이게 더 있나모르겠는데 봐봐 한번 나도 모르니까 좀 봐봐 오 한 마리노 그건 나 없어건 그건 나도 없는거 북조서는 내 포기해 5만 아직 5만은 나도 없다건 하나 더 있지않아 아직 책을 못 뺏으니까 지금은 안돼 미투아니아를 봐봐 일단 똑같은거 야 그렇게 하지마고 똑같은거를 두개 찾아 이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두갠대 이거 두개 같은년도야? 16년 같은년도고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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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좋아 16년은 아마 사용자를 한번 본적을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야 이거 90 야 이거 내가 없구나 내가 없구나 이거 이거 10 10센트 봐봐 그거 두개 안했나봐 5센트 봐봐 5센트 뭐 두개 안했나봐 이건 10이었고 아 이거 몰더바 5반이 왜 몇이냐 2017년은 두개 있네 그럼 하나 하나만 해 좋아 아 잠깐만 다 없는거지 이거 10반이 17 다 없어 야 이런거 봤을 가능성이 없고 아 네 그렇지 야 자네 나니까 요즘 이렇게 좀 아주 최근 이런거 어려운거 좀 구할 수 있는거 아니야? 네 현지인들은 없잖아 아 나는 몰더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몰더바 사람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걸 자기가 몰더바에 살고 있지를 않아서 체코 체코에 살고 있어서 가끔 몰더바를 가는데 2018년 새로 나온거 그 동전 구해놔야 물어봐야겠다 잠시만 다음달에 올 그 사람이 다음달에 올텐데 알았어 아 그때 이 사람한테 맨날 내가 말을 게이리필러니까 내가 없는건데 아 이거 어제 한 책 하나 더 있던 그건 내가 책 확인하고 지금 말고 예 나중에 하나죠 그때 하자 이 아일랜드 이것도 어 나도 이건 나도 하나 참 어제 이거 오피스 뭔 오피스 아 아 그건 여분이 나니 못살아서 아 이거 이거 알아 UA2 그건 데려가도 좋아 그건 좋아 근데 니가 지금 맨섬 맨섬이 뭐야 2002 2002 똑같잖아 같은거야 그래 하나 해라 에이 겸비아를 몇개 뽑은거야 아 이거 어제 어 이거 쓰리랑카 이거 어제 그건 데려가래 좋아 너 이제는 왜하나요 통카리비 10센트봐봐 하나 더 있어 14언제야 찾아 봐 하나 더 있어 봐 야여여여여봐 있어 없어 그거는 내 샤워 긴가민가 근데 14 14는 자네 없애고 또 어제 왜 너 캐나다 뭐 10센트를 주섰대나 하는거 아 그건 잠깐 뭐 잠바인은 그건 마지막에 보자 아 이거 네팔 아 그건 좋아 자네가 생각한거 그건 좋아 저 네팔 이것도 1파이사 알았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다이트력 왜 이렇게 심해 잠깐만 여기 아 나미비아 두개 있네 이거 내가 갖다 둔건가 잠시만 야 뭐 아까 일각 17이 어딨지 일각 17 없는데 1파 17은 하나밖에 없어도 집에 있고 큰일나네 내가 그러면은 야 1파는 그러면은 야 11은 하나빼고 이거는 안하는걸로 하자 하나빼고 이거 하나만 어 하나만 여기다 놓아서 아 빨리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지금 11이 진짜 없어서 그러는건지 몰라 몰라 아이고 내가 없는건데 이거 있는 난 이거 이그로센트한 대부분을 뭐야 아 잠시만 이거 있냐 혼드라스 아 혼드라스가 아니라 이건 시에라리온 아니요 혼드라스 혼드라스 이거 20된다 어 몇이야 그거 99인데 있어 없어 아 이거 없겠냐 그래 없겠냐 이게 빨리하자 빨리하자 이거 잠깐만 이 에리트레아가 5나 10은 나도 없는데 다 있어 나는 어제 말한 이 10센타 뭐 97 가져가 이거 16년이 잠시만 두개 아니야 하나 들어봐 두개 아니야? 하나 가져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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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일반 어느 일반니? 몇 년이야? 둘 다 아 뭐야 17년이 17년이 나왔어 이거 같은거야? 4 17 아니 17년은 우선 자네 갖고 와 하나 가져가래 4는 두고 어 나 책 나중에 또 봤더만 되니까 이게 간비아가 더 없구나 이거 아냐 이거 봐봐 파키스탄 봐봐 내 일루피가 몇 년도 어 16인데 15가 16이면 16 자네 없지 이거 좀 아빈 잘 된거 가져와 아니 자네 없지 16 본격이 없는거 같고 그 탈리프그 그 형마저도 나한테 주질 못했다 아 이거 에스와틴 에스와틴이 아 스와레젤리 사례젠들 이제 에스와틴이로 작년부터 이름 바꿨는데 그니까 스와레젤리로 이거 스와레젠리인데 그는 현재 이제 우리가 기대할거 아 이거 터키 19 2015년 이거 안봐따 저지 봐봐 저지 12년인데 음 야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나짜리는 이제 그건 곤란하다 이제 이제 무슨 98 98 내가 없구나 근데 대부분 그냥 있는것들이라 헝가리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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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폐택 메시 몇정도 02 얘가없다 0205는 내가 없는거다 다있다 나는 얘 있으면 90년 2개다 콜롬비아 90년? 둘다 하나만 해 나머지는 시에라리온 10레온 2개니까 하나 해 어차피 이건 고령년도니까 말을 할게 없고 브라질 100개는 해도 좋아 이건 나한테 추억의 동전인데 다시 봐봐 1번 봐봐 아까 2011년 내가 챙겼지? 하나 챙겼고 요것들은 11 12 아 잠깐만 이게 개 하나 더 있었지 개 하나 더 있었으면 가져간다 하나 있네 있어 좋아 그러면은 에스토니아 17년인 책에 더 있던 것 같은데 야 이거는 그럼 다섯개는 다음에 하자 이건 다 털고?